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차트에 신 100만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탑 오서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사님의 시장 분석과 함께 오늘 살펴볼 코인은 폴카닷입니다. 유럽 최대 통신사에서 폴카닷 노드 운영부터 직접 투자까지 운영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달러 인덱스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폴카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지난주 미 연준에서 내년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위험자산 즉 이제 뭐 또 우리는 이제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코인 시장에 다소 악재가 될 수가 있었으나 이제 뭐 모두가 예상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어떤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코인 시장에는 이제 다소 반등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 근데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세인지 아니면은 상승장세로 돌입하기 직전에 이런 이제 뭐 회복장세의 어떤 찐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디커플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간다고 하면은 지금의 비트코인이 어떤 반등이 일시적인 반등으로 그칠 확률이 굉장히 높겠고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부터 꺾이기 시작한다. 상승 모멘텀이 꺾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현재 어떤 비트코인의 반등이 찐반등이다. 다시 상승장세로 돌입하기 위한 어떤 회복의 움직임을 걸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분간은 달러 인덱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과연 지금 시점이 찐반등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로 달러 인덱스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상의 흐름은 어떤가요? 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바로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계속 표출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뭐 요즘 뭐 지금은 또 일시적으로 반등은 타고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 시장이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번 제가 지난주부터 설명드렸던 게 이번 주부터 근데 코인 시장의 반등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12월은 선물 시장에서 봤을 때 12월 불은 이제 롱 포지션자들 보다는 쇼 포지션 즉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한 어떤 진영이 쇼 포지션자들이 우세한 어떤 그러한 장세였기 때문에 분명히 쇼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새벽 1시에 선물 만기가 다가오면서 분명히 이제 차익 실현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매도 포지션자들이 우세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들어가면서 아 그런 어떤 차익 실현에 의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 이번 주부터 이제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반등 장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사실 이 다이버 이제 히든 강세 다이버던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다이버전스가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조금 기울기가 좀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나왔던지 아니면 이제 RSI가 이제 보조지표가 지금은 이제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한데 이런 게 아니라 한 이 정도 이제 기울기로 조금 다이버전스가 좀 이제 확고하게 모습을 확고한 어떤 다이버전스를 보여줬으면은 조금 더 우리가 반등 장세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으나 좀 어쨌든 뭐 이게 뭐 이 다이버전스가 어떤 추세 반전의 어떤 그 상승 추세로 이제 이제 반전되기 위한 그러한 지표는 맞지만 조금 아쉽게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어쨌든 이 다이버전스가 좀 상승 시그널을 의미하다 보니까 이 다이버전스가 계속 이제 어떤 의미를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한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어 제가 지금 목이 타서 죄송합니다. 4만 3천불에서 한 4만 6천불을 지켜준다고 하면은 이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가 좀 이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좀 상승 추세 상승 반전 저 추세 반전에 대해서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뭐 반등 장세는 나오고 있으나 근데 아직까지는 이 검은색 선이 하락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이 하락 추세선은 아직은 못 뚫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강한 반등이 이제 상승 추세가 상승은 어떤 이제 매수세가 붙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뚫어낸다. 뚫어낼 경우 좀 이제 추세 반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온체인 어떤 지표에서 봤을 때도 뭐 계속 최근에 거래소에 이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감수하고 있고 이제 거래소에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감수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보유량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어떤 뭐 그것을 언제 매도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거래들이 언제 매도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거래소에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 많아지면은 그게 결국 잠재적인 매도세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게 조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게 어떤 안 좋은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으나 뭐 지금은 계속 거래소에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 계속 감수하고 있고 즉 거래들이 이제 팔 의사가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해시레이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시레이트는 이제 비트코인의 유일한 펀더멘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 사항이 좀 나아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방송에서 은사님께서 지금은 하락 횡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음 주쯤이면 아마 상승에 대한 반등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표들이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상방 돌파를 하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알트코인 시장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자 이제 뭐 알트코인 시장을 살펴보려면 이제 가장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도미넌스 차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차트를 바로 살펴보신다고 하면 근데 도미넌스 차트를 살펴보신다고 하면 근데 최근에 다소 조금 아쉬운 게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세는 타고 있지만 알트코인이 슬슬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좀 회복 장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좀 어떤 이슈나 어떤 좀 소재거리가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반등 장세가 별다른 어떤 이슈나 어떤 호재에 의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냥 아무런 어떤 이슈나 이벤트 없이 상승하고 있어서 조금 명분이 부족하다. 좀 소재가 뉴스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인지 찐반등인지 조금 의심이 조금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도미너스 차트를 살펴보신다고 하면 물론 지금은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지 찐반등인지 알 수 없지만 향후 어떤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시면 지금 만약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반등은 타고 있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 장세가 만약에 진짜로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고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 움직임이 어떻게 어떤 움직임이 나올 거냐면 이 지금 도미너스가 지금은 이제 비트 도미너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로 이게 이제 진짜 하락 장세로 돌입이 되면 이 도미너스가 비트 도미너스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할 겁니다 비트 도미너스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알트코인들의 어떤 시장 지배성을 잃어간다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제 진짜 찐 하락장으로 돌입이 되면 먼저 비트코인보다 먼저 반응하는 게 알트코인들이 먼저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알트코인들의 시장 지배성이 갑자기 좀 잃어간다 시장 지배성이 빠지기 시작한다고 하시면 그때는 이것이 조금 위험한 신호다 시장이 부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매수 포지션을 다소 정리해 가시는 그런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움직임에서 비트코인이 행보를 하든 아니면 다소 약 반등을 하든 그런 비트코인이 방향성이 명확하게 주어지기 전에 회복장세로 돌입이 된다고 하면 이제 비트 도미너스가 여기서 지금 3중 바닥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 3중 바닥을 깨면서 내려갈 경우 깨면서 내려갈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성을 알트코인들의 시장 지배성을 더욱 더 점유율을 더 많이 해간다는 의미를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 그럴 경우는 이제 3중 바닥이 지금 7개월간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 이 3중 바닥을 깬다고 하면 좀 알트코인들의 어떤 단순 반등이 아니라 산타 랠리, 연말 어떤 상승 랠리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3중 바닥이 깨어진다고 하면 좀 연말이 아니라 내년 초까지 알트코인들의 어떤 불장 이제 회복 장세를 떠나서 이 정고점, 올해의 정고점까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장이 연출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지금의 이 반등이 찐 반등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먼저 비트코인의 흐름이 중요하고 비트코인이 상방 흐름을 돌파해 준다면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매매를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제일 사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움직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은 우리가 차트를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시장 상황을 판단하지만 결국은 우리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보다는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시세를 움직여주기 전에 먼저 이제 알트코인들이 선 반영되어서 먼저 선행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미넌스 차트를 여러분들이 꼭 참조 참고하시면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 상황 한번 분석해봤고요. 지금 투자금 100만 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 이번 주는 폴카닷입니다. 폴카닷은 일단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인 개비노드가 이끄는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인터체인 블록체인입니다.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기관인 릴레이 체인 그리고 거래 수집과 처리를 담당하는 보조기관인 파라체인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최근에 또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럽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 텔레콤이 암호화폐 지원 리스트에 폴카닷을 추가한 건데요. 노드 운영 인프라도 지원을 하고 직접 스테이킹을 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 안드레아스 디트리히 도이치 텔레콤 블록체인 솔루션 담당자는 인프라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폴카닷 토큰도 직접 사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도이치 텔레콤이 벤처 투자금이나 혁신 예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업부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디트리히 센터장은 암호화폐가 실제로 기업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사례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폴카닷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폴카닷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바로 폴카닷에 대해서 살펴보신다고 하면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폴카닷은 이더리움의 공동창업자인 개빈우드가 수장으로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개빈우드는 웹3, 웹3.0이라고 하죠. 웹3.0 재단의 어떤 설립자이며 그러다 보니까 웹3.0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폴카닷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저는 갑자기 또 웹3.0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요즘 웹3.0이 굉장히 핫합니다. 최근에 이틀 전인가 어제인가 앨런 머스크가 물론 앨런 머스크는 입장이 웹3.0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웹3.0이 그만큼 화제의 키워드로 지금 있고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거든요. 물론 이것이 웹3.0이 어떤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웹3.0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감론 올박은 펼쳐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코인 시장에 있어서 핫한 키워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웹3.0에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폴카닷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폴카닷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비트코인도 지금 하락 추세선을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이긴 하지만 폴카닷도 비트코인같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벗어난다고 하면 주요와는 보통 저항 레벨은 한 39,500원 부근이지만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면서 39,500원 부근 이상까지 저항 레벨을 줄어낸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직전 정고점이 6만 4천원인데 6만 4천원 이상의 가격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폴카닷과 이더리움은 커플링으로 같이 움직여주거든요. 최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더리움의 어떤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주이기도 하고 그런 이더리움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과 커플링이 폴카닷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러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뭐 그래서 중요한 매매 전략을 세워보신다고 하면 어쨌든 뭐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 장세를 타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선을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진입은 사실 그렇게 추천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규 어떤 포지션, 신규 매수를 진입하시기보다 차라리 어차피 지금 가격이 지금 3만 3천 6백원인데 차라리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3만 9천 5백원을 뚫어낼 때 그걸 이제 추세추정이라고 하거든요. 추격해서 3만 9천 5백원 주요한 저항레벨을 뚫어낼 때 거기서 같이 따라붙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선을 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주요한 지지선은 또 2만 4천원 부근이거든요. 이 어떤 2만 4천원 부근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요충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보다는 결국 가격이 여기 있다 보니까 결국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른다고 하면 3만 9천 5백원 부근을 돌파해 낼 때 따라붙거나 아니면 주요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잠재적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 2만 4천원 부근에서 매수 진입을 하시면서 어떤 매매 전략을 구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갈피가 딱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3만 9천원대를 사면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지만 그때는 상승 흐름으로 좀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오히려 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신다면 좀 더 아래에서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실 것 같다. 지금 시점은 조금은 좀 위험하지 않나 공격적인 매수는 지금은 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폴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어떤 이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조금 성적이 좋지 못하고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좋은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또한 결국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시장 상황과 매매 전략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